아주 엄청나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톱밥을 가꾸는 풀꼴TV 입니다 자 오늘은 삽목한 수국과 병꽃나물을 화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가 제법 잘 내렸는데요 지금 이곳의 토양은 양분이 거의 없는 토양입니다 화강암 풍화토화하고 강에서 채취한 강에서 앞에 공사를 할 때 쓰고 버린 흙을 제가 이곳을 좀 옮겨서 삽목장을 만들었는데요 이 흙에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렸으니까 영양분이 있는 흙으로 좀 옮겨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좀 클 거거든요 그리고 화분을 옮긴 다음에 내년 봄에 이제 식물이 자랄 위치에다가 심어주면 되겠죠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잘 내렸죠 뿌리도 잘 내리고 이팔도 잘 났습니다 지금쯤 옮겨 심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튼실하게 뿌리가 잘 내렸어요 어제 비가 많이 온 관계로 물에 한 시간 정도 꽂아놨다가 물꽂이를 했다가 하면 좋지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은 곧바로 하겠습니다 뜯 suite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양파 우유 우유 사목한것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뽑아서 보여드린거구요 뿌리가 아주 잘 내렸어요 뿌리가 아주 잘 내렸습니다 아 요건 뿌리가 조금밖에 안내렸네요 밑부분이 썩기 시작한것 같아요 이런것도 있네요 다른것하고 두개 같이 심어줘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지금 5개 35개 니까 6개 여기도 지금 썩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쪽부분이 위에 부분이 약한것은 뿌리도 약하네요 여덟 요것도 밑에 보니까 좀 안좋아요 갈색으로 변했죠 좀 안좋은 편입니다 며칠전에 몇개는 뽑아서 나눔을 했습니다 동생들한테 자 요거는 목수국인데 보이시나요 뿌리가 살짝 내리기 시작합니다 목수국은 옆으로 빼고요 목수국 끝부분이 순이 있는 끝부분이 뿌리가 잘 내립니다 묵은가지는 거의 안내리죠 자 목수국 목수국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어우 이건 뭐 뿌리가 엄청납니다 자 여기는 아랫부분 윗부분 두군데가 났네요 어우 이게 영춘화인데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자 영춘화 뿌리가 안내린건 이렇게 말랐네요 말랐습니다 이런건 안되겠죠 어우 영춘화 뿌리가 아주 잘 내렸죠 예 목수국 끝부분 요기는 굉장히 뿌리가 잘 내리는데 목질화된 부분은 거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밑에 뿌리가 내리려고 정리가 되서 이런건 좀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건 다시 좀 심어놓고요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이런것들은 굉장히 컸죠 그죠 예 목수국 병꽃나무인데 병꽃나무 병꽃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병꽃나무 병꽃나무 밑에 싹이 잘랐습니다 병꽃나무 여긴 밑에 뿌리가 날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이런것들은 이런것들은 심어주고 새싹 그러니까 신초라고 하죠 신초부위가 신초부위가 싹이 잘랐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안된곳은 밑에 썩어가고 있어요 저희도 썩어가고 있고 병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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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춘아 엄청나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영춘아 엄청나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영춘아 장미도 한번 시험삼아 한번 볼까요 뿌리가 내렸는지 네 장미도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장미 네 요건 이제 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병꽃나무 모중을 이만큼 이만큼 얻었습니다 자 목수국 영춘아 영춘아 수국 이렇게 네 얻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한번 확인 요건 조금 늦게 한 것이라서 확인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 어디 볼까요 내렸나요 아 여기도 잘 내렸네요 네 여기도 뿌리가 네 여기도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여기도 지금 화분 옮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자 저쪽 저쪽에 먼저 한 것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예 굉장히 잘 내렸습니다 자 다 옮겨야 되겠네요 자 이곳에서는 토양에 양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 토양에 양분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겠습니다 이제 화분 34개를 흙을 다 닮았습니다 상파하고 흙하고 흙하고 반반 섞어서 흙을 다 담았는데요 이제 심으러 가겠습니다 살짝 안좋은것들은 예 두개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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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을 다 담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